시작했어요 방송중입니다 체크했어요 형구 지금 형구 나오고있어 형구야 들어오셨어 하트 올라와 벌써 지금 나도 보여줘요 벌써 지금 1300분들 오셨어요 안녕 안녕 인스타라이브 인스타라이브 첫번째입니다 우석이 인사해 우석이 우석이 나와야지 텐터스 안녕하세요 페다오입니다 우리 펜타곤 인스타라이브 처음이죠 처음이네요 일단 소감이 어때요 키노 저요 인스타라이브는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방금 라이브를 끝나고 와가지고 인스타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죠 라이브 방송이라서 라이브 한번 아 네 저희가 이제 활동 때마다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닐거에요 가까이서 보시면 귀여워요 귀여운 개구리인데 아직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름을 공모? 공모죠 공모 어 후보가 몇개 있죠 저희가 아 여기서 당첨된 친구에게 뭐 경품 있나요? 박수 박수 박수와 엔딩 장식하세요 아 그래요 엔딩 엔딩 이 친구가 투샷으로 엔딩 마무리 자 그럼 후보 제가 첫번째 했던거는 펜구리 펜타곤과 개구리를 합쳐서 펜구리 아 두번째 아 두번째 두번째 개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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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곤지가 오 개굴곤 오 개굴곤 너무 좋아 워 개굴곤 저도 있죠 확실히 유력한 후보죠 폴짝이요 하늘의 높이 폴짝폴짝 귀엽잖아요 두번째 후보 저 후보했어요 개굴버스 개굴버스 혼자 한번 보는데 이거 봐 개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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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민식이요 김민식 귀엽다 민식 민식 민식이 저 형 친근하게 조금 할당해야 되니까 뭔가 민식이 같이 생기긴 했어요 잘 보시면 민식이 저는 좀 멋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드 이런거에요 네 약간 데이비드 알렉산더 같은 데이비드 민식 맥큐 맥큐 데이비드 민식 어때요? 폴 어때 폴? 제인단 영어 이름이었거든요 폴 P-A-U-L 폴 잘 어울리네 발렌식 폴 짝 어때? 폴 짝 폴 짝 괜찮은데요? 폴 짝 폴 짝이 성인거지 폴 짝 폴 짝 우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짝 폴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이니까 폴 짝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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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아이 폴 짝 귀엽고 폴 짝이에요 그니까 폴 짝으로 하자 그니까 한국으로 아 짝 폴 손은 왜 뜯어 너가 흥을 꼈으니 빨리 춤을 춰라 뭐야? 폴 짝? 그럼 이 친구 폴짝 너무 귀여우니까 성을 조금 길게 만드는거에요 알렉산더 카시아스 사비 에르난데스 폴짝 너 춤춰야겠다 그러면 폴짝으로 갈까요? 근데 폴짝이라는 이름이 저는 마음에 드는게 뭔가 저희 앞으로 성장 폴짝하자 그러면 폴짝 두개 뽑아가지고 그중에 하나 다수기로 해가지고 민식이와 저는 개굴곤 개굴곤 괜찮았던거 같아요 저 개굴곤 폴짝 저 폴짝 나 개굴곤 3대3 저 개굴곤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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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민식이 개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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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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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그러면 영어 이름 폴의 한국 성 짝까지 홍공짜로 하겠습니다 영어 이름 폴이 내 이름이야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난 무슨 상관 없으니까 하길 줄이다는거야 난 너무너무 폴이라고 부른 적이 없네 난 너 폴인거 상관 없네 해 폴 스톤 아니였어 너 라이트 스톤 아니였어? 여기 오기자네 영어학원에서 영어학원에서 폴짝으로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야 폴짝이 많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영어 이름은 폴이에요 홍석이 형이랑 홍석이 형이랑 투샷으로 공모를 하신 분과 영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솔직히 이거 들어볼게요 해외팬분들을 위해서 해외팬 여러분 여기있는 폴 인사는 폴 한국어로는 폴 짝이요 폴 짝이 두개의 이름이 공존하는거고요 영어 이름과 한국어 이름 두개 다 불러주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할 폴짝입니다 Family Support 감사합니다 폴짝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옹이였습니다 펜타시! 감사합니다 펜타옹이였습니다 absolument 개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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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처음 해봐서 어떻게 될까요? 개굴군 증황 다 종료있다 저거 안녕